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보금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선한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발전을 가져오고 주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이 되면 그것이 죄를 불러일으키고 싸움을 또 일으켜서 그 문명을 파괴하듯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곳곳마다 나아가는 전쟁의 이야기는 바로 후자에 속하겠죠 잘 보면 이 욕심 그것이 좀 지나쳐서 탐하는 마음 탐심이 되면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연극이 있었답니다 하고 하나님이라는 연극이 있었다고요 외국에서 나온 그 연극이 보니까 하나님 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어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입힐 옷을 주지 않으셨는가 그 주제를 갖고 만든 연극이에요 뭐 이런 연극이 다 있나 그런데 내용은 그렇답니다 만약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다음에 옷을 지어 입혔으면 아마 사람은 옷을 받자마자 뭔가 허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주머니가 없어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요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주마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주머니가 있으면 뭐예요 요구를 채워주셔야지 그러면서 돈을 좀 주세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약한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 뭐 그런 이야기 연극을 만든 이야기니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겠죠 그때부터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게 될 거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사람이 언제 달라집니까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돈이 있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들어오는 탐심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유로 설명할 때 우리 가운데 탐욕 탐심이 다가오는 것은 마치 담쟁이 넝굴과 같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신앙이든지 탐심이 그것을 둘러싸게 되면 신앙은 보이지 않고 탐심만 보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물질도 돈도 재물도 여러 가지 재화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물질이 생기면 만족하고 감사함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순간부터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욕심의 시배 탐심의 시배를 받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은 성도들은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탐심을 잘 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첫 번째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상실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를 놔두면 자기 상실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관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관리입니다 근데 이 자기관리의 최고의 적이 바로 탐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시는데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 보니까 이미 부자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이미 부자인 사람이 또 다른 부를 낳습니다 원래 부자가 더 많은 걸 가져요 이미 부자였는데 밭의 소질이 풍성하였습니다 즉 성공적 삶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곡식을 더 쌓아둘 곡관이 부족합니다 신축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부러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많은 것이 있고 그것이 또 많은 것을 낳고 그것을 쌓아둘 것이 필요해서 이제 부동산까지 드러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부러움을 사는 존재였겠습니까 가진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미래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룬 게 아닐 거예요 성실히 이랬을 거예요 큰 성과를 가졌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존재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부한자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사업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몰라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언젠가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고사 중에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로운 맹자의 모친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가서 결국 학교 앞에서 만족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이 고사의 새로운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맹모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시행착오를 그렇게 많이 했겠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이유가 있어서 다닌 거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집 옆에 장의사 집이 있었죠 거기도 의도적으로 거기를 갔다는 겁니다 맹자에게 어릴 때부터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일부러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 배우고 나니까 시장통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 뭡니까? 맹자에게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생존 경쟁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너 이제 알았지 뭘 배울지 네가 결정해 그래서 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참 해석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그가 본 경험 그것은 그에게 큰 지혜를 가져다 줬을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 것 특별히 인간의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수많은 경쟁 속에 살고 있고 그 속에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풍성하면 그가 행복합니까? 행복은 거기 있지 않죠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인생의 참 행복은 결코 물질이 많은 데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가 자기 영혼까지 행복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2장 19제로 보면 그가 한 독백이 나와 있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싸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은 물건 몇 해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그에게는 평안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행복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물질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언젠가는 입당에서 삶을 마감하고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주인이라 언제 내 인생이 맞춰질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에게는 옳은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에 눈 멀어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달려가다 갑자기 꺾어지는 삶이 아니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 탐욕에 또한 쌓여 있으면요 자기 자신만 아니라 이웃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탐심의 위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만 아니라 이웃을 잃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화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한 사람이 자기 집안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자기의 형제를 향하여서 원안을 품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12장 13절 보면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래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기야 소소하니 이 사람은요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과의 유산 분쟁이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죄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는 것을 듣는 기회가 모두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기회에 더군다나 부른받아 하나님들아 일꾼이 될 수 있는 천재이루의 찬스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엇만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잘못 상속받았다 형이 욕심돼서 더 가졌다 저거는 다시 배부려야 된다 그 생각만 가득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해도 설교가 자기 자신이 적용될 때에 다른 걸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뭔 얘기합니까? 재산 분할 명령을 다시 내려주세요 이 형을 좀 불러서 혼내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재산 분할 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14절에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복음 전화로 오시고 사람을 살리러 오셨는데 그는 지금 재산 분할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맡겨진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이곳저곳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들어야 될 마땅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마음속에 그 문제만 있다 보니까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12장 15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래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분쟁 뒤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냥 탐심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마 그 형에게도 탐욕이 있었을 것이고 그 동생에도 있었을 것이고 곳곳마다 있는 탐욕의 문제가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과 더 많은 걸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게 부자들만 갖고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괜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부자를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도 탐욕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똑같아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죠 뉴스에서 가끔 노조 분규 얘기가 나옵니다 노조가 자본가를 비판하면서 월급을 올려라 근로조건을 개선해라 이것저것을 더 내라 하면서 막 요구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파업으로 곤란한 상황을 빌미로 해서 그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끔 봅니다 그럼 그런 노조는요 정말로 없는 사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지 정말로 그곳에 소속도 안 돼 있는 소속도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까지 대변하면서 호소하는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나만 배부르면 되지 다른 근로자 돌볼 기회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진 힘을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기 권익만 꾀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자 뭔가도 탐욕을 가진 존재지만 노동자의 탐욕도 못지 않아요 탐욕은 보편적인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결국 이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하소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목만 생각하다 보니까 형의 입장과 위치는 배려하지 않아요 예수님 비유 중에 나온 부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보관할 것만 생각하니까 이웃의 사정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내 것, 내 소유, 내 물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요 관계를 무시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의 어근은 아마 나뿐인 사람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이웃의 필요와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날 어떻게 보는지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스스로 속이고 포장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1888년에 어느 날 신문에 부고가 났는데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부고가 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세계 최초로 다이너머티를 발견한 사람이다, 큰 부자다 그런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하면서 그는 죽음의 사자였다 이렇게 부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지기는 이 노벨이 안 죽었어요 동생 노벨이 죽었는데 그 형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고 기사를 당사자가 봤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나오는 기사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다이너머티를 개발했고 부자였고 다 좋은데 그는 결국 죽음의 사자였다 전쟁 때 이 폭약에 쓰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비즈니스를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는 건 뭡니까? 죽음의 사자다 요새 아이들만 대로 현타가 와요 이게 아닌데 내가 뭘 하고 산 거지? 그러면서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음의 사자로 비춰지는 사람이 이었구나라는 것을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 충격을 때 결단합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 어떻게 살까? 인류에 어떤 사람을 기억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 전 재산을 통틀어 만든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 주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썼습니다 결국 지금 노벨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기금을 넣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참 이걸 보면 그래요 이 탐욕을 벌였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이웃을,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탐욕에 써 있으면요 주위에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요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죠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돌보는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장례식을 저는 자주 가게 되는데 직업적 특성이죠 갈 때마다 보면 그 생각을 해요 마지막까지 죽어있는 사람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고독사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 청소업체가 또 성의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것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모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수록 서로 연락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관계 행복을 누리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지 않도록 늘 자신을 다스리며 이웃 상실의 위험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위험이에요 하나님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탐심 때문에 정작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난을 그냥 미덕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부한 것을 죄라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탐욕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자꾸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십시오 누가 보면 12장 17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심중히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여기서 보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섯 번 반복돼 나오는데 내 곡관,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평안했고 즐겁게 살자 그랬지만 그 영혼이 자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즉시 발각되죠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놓고 온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만 내 것이 많아지면 이것은 영원히 내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교만케 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고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탐욕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죄악의 시작인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에 나와요? 자,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의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서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건 뭡니까? 내가 대신 하나님 되라 하나님 자리를 네가 차지해라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자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민수기에서 발람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많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악한 개교를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큰 재앙이 닥칩니다 재물을 얻었어요? 그가 행복하고 많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까요? 전쟁이 휘말려가지고요 죽고 재산을 다 뺏기고 끝났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생각합니다 참 탐욕이 지배하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된다 눈이 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 3장 5절은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탐심은요 더 특별한 죄악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탐심을 갖고 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상당히 으뜸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각자 적용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간의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간의 탐심을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의 신앙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만입니까? 매일매일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직접 나오시기도 하고 요새 나오기 힘든 분은 인터넷상으로도 그때는 꼭 의관을 성지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분도 있는데 참 중요한 결단입니다 시간의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또 물질의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의 탐심을 버리는 핵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그냥 10분의 1만 구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상징적 행위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 겁니까? 내 맘대로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 가지고 나머지를 주의 뜻대로 쓰며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매일의 일상을 지키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앞날도 일용할 양식도 우리 매일의 일상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아버지 되심으로 만족하는 것 세상의 소유가 더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저주가 돼요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원망이 생긴다면요 그 욕심은 바로 과욕이에요 잘못된 욕심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향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통로가 된다면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된다면 회귀함으로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탐심을 잘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데 방해되는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lapal.com do clapal.com go.com f1 com